차생활 문화 1차시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차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강의를 수강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학기 차 문화에 관해서 수업을 할 오미정입니다. 오늘은 철시간이라서 먼저 한 학기 동안에 강의를 해나가는 그런 순서와 강의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의는 차를 준비해서 차를 음미하고 또 차를 즐기고 또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끼고 또 여유까지 느끼고 나서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부분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매 강마다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 등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차를 음미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차 음미하기에는 다신전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 강마다 준비를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다신전을 한번 음미해 보시는데 다신전은 차를 만드는 그런 가정뿐이 아니라 차나무를 재배해서 차를 만들어서 차를 마시고 차를 즐기면서 소양하는 내용 그 다음에 아치를 즐기고 이런 차생활 또 차문화 다도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그 전반적인 차문화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전부 포함하고 있어서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의 그 책인데 이 책을 한번씩 살펴보면서 음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죠. 저희 강의에는 우리가 마시는 차 이 차를 어디서 어떤 곳에서 자라서 어떻게 생산이 돼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또 우리가 가장 맛있게 어떤 방식으로 차를 즐기는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강의를 구성을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차를 소양하는 그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문화적으로 한국 차문화의 이해라든가 세계 차문화의 이해 이런 부분도 포함하여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차문화는 사실 그 차문화를 소요를 하는데 그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한 부분이고 저로서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게 교양과목 학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적 산출을 해야 되고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과목의 특성상 상대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위 분포대의 몇 퍼센트 이런 원칙에 따라서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7주 수업 이후 8주가 되는 주의 중간고사 그 다음에 14주 이후 15주 되는 그때의 기말고사를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험이 공시되고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한테 빠른 시간에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성적관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출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뭐 게시판이라든가 자료실을 통한 그 참여하는 그 참여도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렇게 같이 해서 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강의 강의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공지사항을 좀 이렇게 잘 체크하셔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뒤늦게 그 공지 내용을 알아서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도록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게시판에 그 학습 내용에 대한 Q&A 칸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간 정보를 원하거나 그런 내용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저희 그 교제가 있는데요. 교제가 있는데 그 교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차생활문화개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제를 준비하시기 곤란하실 경우에는 강의 노트에 충분한 내용 우리 강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강의 노트에 충분히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강의 노트를 출력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강의 노트를 쓰시는 거하고 이 책을 보시는 거하고는 이 책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런 칼라들이 이렇게 칼라 그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볼 때 이제 그 차를 다루는 내용 같은 거 차를 마시는 방법도 이렇게 그림으로 소개가 돼 있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그 강의 노트에 같이 포함을 해서 보니까 여러분들 항의가 참 많아요. 칼라이기 때문에 강의 노트 출력할 때 어려움이 참 많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강의 노트는 가능하며 도표 같은 거는 전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사진 같은 부분은 편의상 이렇게 좀 실지 못한 이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 노트 내지는 교제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수업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강의에서는 차와 차 문화에 대한 소개 그리고 차의 기용과 원산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차 문화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차 문화. 우리가 다른 말로 다도라고도 하지만 다도보다는 생활 속에서 즐기는 차 생활 문화. 차 문화에 대해서 요즘에 매스컴이나 해서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차 문화 하면은 차를 잘 다려서 마시는 거 그리고 차가 건강에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자되는 만큼 도대체 차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정의를 구제하자면은 차 문화라는 것은 차나무의 어린잎, 차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린잎을 따서 그것을 차를 만드는 거를 재다한다고 하거든요. 재다. 차를 만들어서 또 차를 다려서 마시는 그 과정에서 사람의 행동이 중심이 된 찻잎. 그래서 그거를 아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도를 향해서 어떤 결정적인 아주 궁극적인 어떤 그런 아주 높은 정신적인 그런 차원과 연결해서 이거를 연결을 하면 이제 그걸 다 도라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차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일을 차 문화라고 하는데 이 동양의 전통적인 그런 생활 문화가 되겠죠.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서양에서는 차 문화 하면은 유럽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한 홍차 문화권이 있고 이제 이 정도를 차 문화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마신다는 거는 뭐 맹물은 얼마든지 마시지만 불로써 물을 데펴서 먹는 것이 문화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차를 우려서 먹을 때는 여러분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차가운 물에다 차를 넣으면 잘 우러나지 않죠. 이게 익은 물, 잘 끓인 물에다가 차를 우려야지 우러나는데 이렇게 음식을 익혀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에다 뭔가를 우려내는 것이 문화의 시초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라마다 독특한 어떤 음료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허브차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뭐 카모마일이라든가 로즈말이라든가 이런 차들을 마시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국화차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벚꽃차, 벚꽃차도 마시죠. 그 다음에 매화, 매화차도 마시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새는 민들레도 또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음료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허브류의 분류가 되죠. 차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나무에서 나오는 이파리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예로부터 나뭇잎이나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어 음료를 이용을 하면서 건강을 위해 도모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이제 차, 물론 대형차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허브류에 속하는 기어 음료들 이런 것들도 포함이 크게는 되겠지만 특히 그 차나무에서 나오는 차,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는 그 차 문화 여기서 말하는 차는 차나무, 카멜리아 시네신스라고 하는 차나무에서 나오는 그걸 소재로 해서 만든 그 차를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있는 문화가 차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차문화는 우리 민족이 차문화를 약 2000년 전부터 차문화를 소유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예절이라든가 생활 속에서 좀 격져 있는 또 사색을 즐기는 그리고 또 풍류를 즐기는 이런 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전통 차생활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와 생활 문화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의를 하면서 보면 우리의 차 생활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동방에 있는 아주 예의바른 나라죠. 여기서 동방예의지국, 그다음에 군자지국 사실 군자라고 하면 우리 지금은 군자라고 하면 좀 촌스럽고 공자와 맹자와 답답하고 막힌 그런 수록으로 이야기도 되고 있지만 사실 군자는 지금 우리로 말을 하자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21세기 어떤 하이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군, 이 시대의 엘리트층 이런 층들이 이제 군자라고 그 시대의 군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학구열이 굉장히 이렇게 높고 이러는 것이 아마도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군자의 나라, 엘리트의 나라라는 소리죠. 요즘으로 치면 그런 것과 아마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계속 일맥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예의지국, 군자지국으로 이제 불려왔는데 고조선 있죠. 우리 기원전 2333년이니까 지금부터 5천 년 전 고조선 역사인데 5천 년 전 고조선 때부터 하늘의 죄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차를 이용해왔다는 그런 기록이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를 올리는 것은 조상이라든가 신 또는 아니면 임금님 아니면 공경하는 어떤 선생님, 공경하는 대상, 귀한 손님 이런 분들에게 차를 올리면서 차가 중요한 어떤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차와 예를 합쳐서 하면은 다래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차례, 설이나 명절에 지내는 차례 차례도 한문으로 이 다래예요. 다래를 좀 이따 차의 어원에서 수업을 하겠지만 차는 다라고도 불리고 또 차라고도 불리고 두 가지로 동시에 불리게 되는데 그 차례나 다래나 다 차로 쓴 예를 표하는 것이 차례인데 우리 전통 생활 문화에서는 우리 관혼상제라고 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돼서 혼례를 하고 그 다음에 죽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어떤 통과 의뢰를 이야기하는데 관례, 관례는 요즘으로 하면 성인내가 되죠. 혼례, 그 다음에 상례, 제례 이런 관혼상제가 일생의 어떤 중차대한 그런 일이었는데 이때마다 차로서 예를 표하는 그래서 이제 차를 차로서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바빠서 예를 올리는 것을 진다라고 하는데 이런 진다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뭐 술이라든가 자기들이 즐기는 어떤 다양한 기호류를 가지고 공경의 대상에 이렇게 바치거나 이런 의식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중요한 분에게 신이라든가 임금님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 공경하는 분, 이런 분에게 올린다든가 아니면 일생에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에 차로서 예를 표하는 이런 진다 문화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차는 치매를 예방하고 항암작용을 하고 성인병 예방하고 여러 가지 건강적인 효능들이 자연과학적으로 많이 연구가 돼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몇 잔의 차를 꼭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런 단순하게 그 음료의 차원을 넘어서 심리적 수양의 방편. 그래서 동방예의 지국 또 군자 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생활문화가 차생활문화가 유지되어 오고 있었죠. 그리고 또 차는 차를 마시는 찻자리, 차실이라고 하는 찻자리와 또 그 찻자리에 어울리는 장식에 뭐 여러 가지 장식이 있겠지만 꽃, 다화, 그 다음에 찻자리에서 어울려서 먹는 우리가 다가라고 하는 말 그것도 찻자리에서 먹는 그 어떤 먹거리이죠. 다과, 다식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차를 이렇게 소양하면서 이렇게 줄기는 어떤 도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종합문화 예술이라서 차를 정말 오래 줄기면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부 소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차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면 차라는 것은 차나무에 어린잎을 채취해서 덮고 비비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분을 제거하여 보관 및 운반을 용이하도록 제정한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덮고 비비는 과정은 여러분들 그 강의 후반부에 그 제다 차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그 현지에서 이제 그 차를 만드는 과정을 포함해서 수업을 하시겠으니까 그때 좀 자세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 부분에 그 이 그 제다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차라는 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LA에 미국의 LA에 있는 그 베렌도 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베렌도 LA에 있는데 베렌도 중학교에서 거기에 한국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 학생들한테 특별 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성적이 워낙 우수해서 우리가 군자지국이라서 그런지 우수 학생들을 모인 그 반이 있었는데 그 반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한국 선생님이 이 학생들한테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한 5회 정도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절하는 거 뭐 한복 입는 거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의가 와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하면서 차 문화도 포함해서 제가 몇 시간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차 잘 아시죠? 차 여러분들 집에서 무슨 차 드세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는 매일 집에서 차를 마십니다 하고 손을 딱 들어요. 여학생이 아주 예쁜 여학생이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여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차를 마시고 있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반갑고 기특해서 수업 내내 그 학생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고 이제 수업을 마쳤어요. 근데 수업을 끝나고 그 학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집에서 무슨 차를 마시냐고 그랬더니 보리차를 마시고 있다 그래요. 보리차. 보리차를 마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옆에 학생이 자기도 보리차를 집에서 자주 먹는다고 나도 차를 먹고 있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학생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차라고 하면은 그런 전부 인삼차, 유자차, 모가차 뭐 이런 거 또 보리차, 옥수수차 모든 거를 다 차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차하고는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크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허브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요즘에 분류로 치면 그리고 우리 전통에서는 그게 건강적인 어떤 효능이 있었기 때문에 약차라든가 건강차, 그 다음에 우리 전통으로 마시던 거기 때문에 전통차 또 그 재료들이 약성을 가진 한약제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방차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혼동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차가 많이 회자되는 만큼 많이 혼동이 되고 있는데 이런 차류들은 유사차류로 분류를 해서 대형차류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도 수업 중간에 잠깐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차는 조금의 구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다음에 이 차를 어떻게 해서 처음에 마시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시겠는데 차의 기온은 기온전 27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5000년 전이죠. 그때 중국에서 염제신농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염제신농은 불꽃염자죠. 불꽃염자, 불의 황제예요. 그 다음에 신, 농경의 신, 농경의 신, 불의 황제, 농경의 신인데 사람에게 불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고 익혀먹게 한 거예요. 뭔가를 익혀먹을 수 있게 하였고 농경의 신이라는 거는 어떤 작물이라는 거 우리가 키워서 먹어야 되는 이런 작물에 대한 어떤 기초를 마련했다고 알려진 분인데 여러 가지 작물을 씹어서 이렇게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몸에 좋고 우리가 그리고 이것은 먹으면 독이 되고 이런 거를 전부 구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럴 때 알려지지 않은 어떤 그런 풀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른 독초를 먹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독초에 중독이 됐을 때는 찻잎을 씹어서 해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5천 년 전에 차가 처음으로 이용된 것은 차의 기호성이 아니라 해독제로서의 약효에 의해서 차가 처음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사육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로 이 염재 신동 이야기 외에 기원전 5세기니까 신동보다 한 2천 년이 지난 후의 일이죠. 그때 중국 전환시대 때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한방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아주 큰 한방에서는 큰 의사 아주 성인이죠. 그런데 이 분이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서 그 정도의 의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의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방에 대한 어떤 처방전에 대해서 8만 4천 가지 약방문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흉계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무덤에서 어떤 나무가 하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무를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그 나무가 아주 특이하게 기이한 어떤 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4만 가지 정도의 약방문은 제자들한테 전승을 했는데 나머지는 미처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나무를 유리지리 살펴보니까 스승한테 배우지 못한 나머지의 약방문이 전부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편작에 의해서 차는 아주 만병통치 또 불로장생의 그런 약성을 가진 그런 약으로서 이제 이용으로서 또 시작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달마가 있는데 6세기 전후기 때문에 또 편작보다는 또 한참 후의 인물이죠. 이 달마는 남인도 인도의 향지국의 왕자였는데 중국으로 와서 선정을 이렇게 전파했다 해서 선정의 개조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달마가 소림사에서 중국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병만 보고 잠자지 않고 참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9년 동안 우리 하루만 안 자도 막 졸린데 9년을 안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9년 동안 병만 보고 이렇게 눕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참선을 하는데 눈이 자꾸 이렇게 졸리니까 자꾸 눈꺼풀이 이렇게 자꾸 내려왔겠죠. 그런데 이 눈꺼풀이 있어서 잠이 온다 해가지고 이 눈꺼풀을 베서 던졌다 그래요. 밖으로. 그래서 그 눈꺼풀이 떨어진 그 마당 그 자리에 나무가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나무에서 뭐 좀 아주 신비한 그런 향이 나서 그 나무 잎을 따서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졸음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차는 또 여러 가지 건강적인 해독이라든가 건강적인 효능에 잠을 쫓는다는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그 참선하는 스님들이라든가 선비들 정신을 맞게 하는 옛날의 군자들 선비들이 이 차를 애용하면서 어떤 전용의 어떤 기호품이 되었다 이런 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들은 모두 생물연대가 분명치 않고 다소 전설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차의 뛰어난 건강적 효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효능들이 요즘에 와서는 실제로 현대과학이 전부 입증하고 있어요. 그 잠을 쫓는 것도 분명히 효능이 있는 게 과학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증명되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차는 지금 기호로 운용이 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런 건강에 의해서 건강 보조내지는 치료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됐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 차가 어디서 기혼이 됐는가 이 차라는 나무를 잠깐 한번 살펴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보드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 재배 전파 경로 있죠. 거의 중국에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동그라미는 아센종. 그 다음에 중국종 뭐 이런 종들이 이렇게 분포되는 지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으로 이제 식물학을 전공하는 그런 분들이 분류해 놓은 내용인데 보면은 중국이나 아니면은 그 중국에서도 뭐 수천성 사천성이죠. 그 다음에 운남성 중국의 그 서쪽에 남쪽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연결되어 있는 인도의 아센지방 또는 베트남의 북부 산악지대. 이쯤에서 차나무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에 가장 이렇게 합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설이에요. 그래서 체북단에서는 북이 그 42도 정도에 위치하는 그 코카소스 지방의 그루지아 공화구. 그 다음에 체남단은 아프리카 남부 및 남아메리카 브라질. 브라질 하면은 커피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현재는 차가 재배되고 있다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주요 차 생산 국가는 거의 주로 이 아시아 지역. 여기에는 아시아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뭐 케냐라든가 뭐 이런 또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뭐 이쪽에 그 뭐 그루지아 공화구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차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은 사실 홍차예요. 홍차고 녹차를 즐기는 그런 나라는 한국과 또 중국 일본. 우리가 중국도 중국 하면 우롱차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전부 우롱차만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의 통계를 보면 우롱차률은 대부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국민들이 먹는 것은 거의 그 녹차를 마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림 여러분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차나무 분포 이 그림에서 보면은 대엽종, 중엽종, 소엽종이 있죠. 그런데 차나무는 이파리가 이만한 것이 있어요. 이만한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거는 입이 커서 대엽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반만한 이 정도 되는 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간이라서 중엽종. 그 다음에 반보다도 더 작은 거 한 7, 8cm 정도 이 정도 되는 그런 입이 있어요. 이게 소엽종. 우리나라에는 이 소엽종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엽종이 분포하고 있는데 소엽종이 분포하는 것은 녹차를 생산하는 곳이고 중엽종이 분포하는 것은 우롱차류를 생산하는 곳이고 대엽종이 분포하고 있는 곳은 홍차가 분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이 소엽종, 조그만 소엽종이 분포하는데 이 소엽종도 차나무는 주로 열대, 아열대, 온대 일부에서 분포하는데 온대에서는 그 북이 그 한계가 있어요. 그 이제 열대 작물, 아열대 작물이니까 추우면 생육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표시하는 것처럼 제일 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그 전라북도 익산, 익산시. 그 다음에 남원, 주로 남원 이남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에 차나무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제일 위에 분포하는 곳이 이제 익산시 정도에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차 이름, 아까도 차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차 이름을 우리가 문헌적으로 보면 차 이름을 차, 가, 설, 명, 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 차를 말하는 거예요. 신라시대에 여러분 쌍계사에 있는 진강국사 탁비에 혹시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는 차라는 말이 아니라 명, 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차상명자인데 그런데 한명이라고 나와요. 그런 한명이면 한나라 차니까 요즘으로 하면 중국차죠. 누가 한명을 보내오면 나는 그것을 뭐 푹푹 끓여서 그냥 마셨을 뿐이다. 뭐 이런 기록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역시 차고 그 다음에 이제 명이나 천이 쓰여요. 그리고 나머지 가와 설자는 이제 지금은 태화돼서 문헌상에 가끔 나오는 정도 그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차 이름에 대한 어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광동성에서 차라고 하고 중국에 그 다음에 푸젠성이죠. 복권성에서는 데이라고 하는데 이 광동성의 차 발음이 한국이나 일본, 페르시아, 포르투갈, 인도 이런 데서 차라고 하죠. 차. 우리도 차라고 하고 일본에서도 오차라고 하죠. 오차. 차라고 하는데 앞에 종경어, 오. 종경어, 오를 붙여서 오차. 차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티벳이나 아라비아, 러시아 이런 데서 차이라고. 이거는 이제 광동성 발음. 그 다음에 복권성의 데이 발음이 한국에서는 다라고 하죠. 아까 다 또 차 이야기 잠깐 있었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 T, 영어에서 T죠.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나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유럽에서 떼라고 하고 프랑스에서도 떼라고 하는 이런 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와서는 좀 혼돈이 되는 거예요. 차를 마셨다, 다를 마셨다 이렇게 안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요즘에 차인이라고 하는데 다인이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차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잔이라고 안 하죠. 차잔이라고 하고. 그래서 다소 혼동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차를 표현할 때 순수한 우리말로 그냥 차. 차를 마셨다, 다를 마신다기보다는 차를 마셨죠. 근데 뭐 옆에 보면은 한문으로 어떤 단어, 다식판이라고 하지 차식판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과점이라고 차가점이라고 안 하죠. 그 다음에 다산이라고 하고 차산 이렇게 단어 한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차와 다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요것은 다관이라고 하는데 차관이라고도 하거든요. 다관, 차관. 그 다음에 차를 담는 그 조그만 항아리를 다호, 차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뭐 매스컴에서 이렇게 뭐 얼마 전엔가 그 드라마도 있었는데 다모도 있었고 차모도 있었죠. 근데 같은 뜻이에요. 다모, 차모. 이렇게 혼동돼서 불려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차와 다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우리나라의 전래된 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전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 또 인도로부터 들어왔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조심스럽게 자생설. 우리나라가 원래 차나무 생성에 좋은 그런 고생대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차나무가 얼마든지 자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전공이 자연과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 안면도 같은데 보면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없었던 그 모감주 나무 군락이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식물학자들은 그 중국의 동해안이죠. 우리나라 그 황해를 타라서 서해에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해서 유입이 됐을 거라 이런 설이 강력하게 지금 주장이 됐는데 식물 중에서는 이렇게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의 이렇게 육로뿐이 아니라 해류를 타고 전파돼 자연 발생적으로 전파된 그런 식물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모감주를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그 모감주 종자하고 차의 종자는 거기 여러분들 보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무게도 그렇고 비슷해요. 그래서 해류를 타고 흘러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소재의 그런 종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자생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우리 뭐 지금 한국 쌀 먹고 있지만 수입 쌀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또 도입 품종들이 들어왔을 거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래된 거 전래된 설에 의하면은 김수로왕의 가락국의 김수로왕이 서기 47년에 김수로왕이 가락국의 임금님이 되셨죠. 가락국의 김수로왕이 즉위 7년이니까 아마 41년도에 즉위를 하셨는가 보네요. 그다음에 즉위 8년이면은 서기가 48년이 되는데 이때 김수로왕이 가락국의 왕인데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타국의 인도 아유타국이라는 나라의 공주가 이제 시집을 온 거로 돼 있는데 아마 그 교제 책에는 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거리가 좀 적혀있는 부분인 참고로 이야기거리가 좀 적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이제 이 공주가 시집을 올 때 차시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48년도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 차가 심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선불교통사라든가 상공유사에 보면은 그 이제 수로왕비가 우리나라에 차를 전례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828년이요. 한참 후죠. 한 800년 지난 후에 신라 그 흥도강 3년에 대렴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차시를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쪽에 하동 쪽에 가면은 대렴공이 가져온 차시를 심었다는 시배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그리고 또 혹자는 김대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상공사기에는 대렴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 신라시대 때 벼슬까지 했으면 김씨가 아닐까 싶어서 김대렴 이렇게 경강부에 하는 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김대렴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표시된 대로 그냥 대렴공이 828년에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그 수로왕비 김수로왕비 허황어가 가지고 왔다. 또 이제 그 흥도강 때 대렴공이 가져왔다. 이 외에 우리나라 차가 중국에 또 전례됐다는 설도 중국 측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사대명산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뭐 아미산, 오대산, 보타산, 구화산 이런 중국의 큰 중요한 그 산에 사찰에 그 어떤 사찰하고 그 산에서 나는 산물이라든가 이런 특색을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그 구화산 편에 차는 김지장 스님이 신라에서 가지고 왔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삽살개도 같이 오고 벼종자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왔다. 이런 기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도입만을 한 것뿐이 아니라 우리 차도 중국 쪽에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때가 653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일본에도 또 백제 스님이 일본에 차를 전했다는 일본의 그 동대사 유록 동대사 그 나라에 있는 큰 절이죠. 그 동대사의 그 책에 보면은 기록 책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문화의 개념과 차의 이용이 시작된 기용과 원산지 분포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이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면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드시면서 동다송을 한번 음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차 이야기를 음미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